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사실 뭐 이 정도까지 빠르게 확전이 될 줄 몰랐는데 지금 국민들도 좀 깜짝 놀랐고 지금 반일 감정이 일어나고 있고 일본 쪽에서는 또 치밀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지금 무역전쟁까지 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 일본 반도체 사태를 어떻게 보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 일본이 우리의 가장 아픈 곳을 때렸다라는 게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얘기예요. 롱 리스트 정말 지난해 10월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에 8개월 동안 일본 정부는 치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거기 100여 가지 넘는 보복 리스트 일본이 한국을 가격해서 가장 아픈 곳이 어딜까 1번 2번 3번을 때렸다는 거예요. 나머지 지금 더 많은 게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사실 화이트 리스트 정말로 우방국 일본의 경우에는 FTA를 체결한 국가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략적 물자 소재 100년간 국이에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에서 일본산 소재를 수입합니다. 그러면서 미국, 영국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27국의 화이트 국가 적어도 이 나라는 우방국이기 때문에 전략적 원자재 물품을 수출할 때는 아, 허가 없이 자유롭게 이제 수출해라라고 이제 허가를 내준 거예요. 편하게 하자는 거죠. 맞습니다. 그걸 당장 8월부터 한국만 꼭 집어서 빼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거 뭐 지금 우리는 WTO에 재소한다. 뭐 그리고 이제 일부 불매운동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게 단기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일단 전략적으로 가장 아픈 곳, 반도체, 디스플레이, 한국이, 메이드 인 코리아가 전 세계 1위이지만 그러나 일본의 핵심 부품이 없으면 공장이 돌아가지 않은 곳을 꼭 찍은 겁니다. 일본에서 우리가 반도체 부품, 소재 수입이 지난해 5천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 소재를 들여다가 우리는 완제품을 만들고 그걸 170조 원의 부가가치를 만들어서 해외를 수출해요.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일본은 5천억 손해지만 우리는 170조 손해예요. 그걸 꺼내든 거예요. 그런데 물론 그 이면에는 정치적인 이슈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일본은 차근차근 준비해왔어요. 일본 사람들은 정말 관심이 없습니다. 자국민들. 자국민들은 별로 이렇게 싸움에 관심이 없는데 교과서를 바꿔놨어요. 어느 순간 한국이라는 나라는 독도를 침범한 국가가 되어버렸고 후크시마 수산물, 먹을 수 있는데도 수입을 꺼리는 국가가 되어버렸고 강제 진영 판결 1965년에 이미 돈으로 다 끝난 사안을 또 끄집어내서 돈 달라고 징징대는 국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상한 프레임을 씌우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 일본 내에서 험한 감정이 더 심합니다. 생일 수밖에 없죠. 우리 한국 내에서 있는 불매운동보다 더 심해졌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사태까지 왔는데 아마 추가적인 보복 조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불거진 지 7월 1일자였고요. 4일자부터 이미 반도체 관련 소재, 부품 3가지는 일단은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90일 동안이라는 승인 기간이 있지만 차일, 피일, 이유, 저 핑계되면서 미루면 결코 수입이 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를 지난주까지는 모르다가 이번 주에 아차 싶어서 깨닫고 지금 대책을 세우는데 아직까지는 큰 대책은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사실 국내 기업이나 경제들의 영향이 큰 거잖아요. 이게 반도체니까. 이게 일본 기업도 비슷해요. 비슷한 고민을 할 거예요. 당연히 이제 소니나 파나소닉이 한국에 반도체를 들여다가 디스플레이를 불어다가 TV를 만들고 스마트폰을 만들어야 되니 기업 입장에서는 소가리를 하지만 8개월의 동안 아베는 그걸 다 계산했다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볼 손해보다 한국을 가격해서 소재를 수출하지 않음으로 해서는 이득이 더 크다라고 지금 판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회적으로 어떻게 하면 꼭 한국산,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라 반도체는 미국, 마이크론도 만들 수 있고요. 대만도 만들 수 있고요. 중국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가장 가격해서 심하게 아픈 데를 때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보복이면서 아베는 경제보복이 아니다라는 논리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쪽에서는 지금까지 이렇게 국가 간 정상 간 약속을 뒤집는 나라한테 우리가 왜 우호적으로 그걸 해줘야 되느냐. 그런 논리를 펼 겁니다. 그러니까 WTO 재수한다는 건 전 세계인의 이목이 이런 G20 의장국으로서 자유무역을 외쳤던 아베가 굉장히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걸 홍보하는 장은 돼요. 그런데 WTO는 최저 1년 6개월, 길게는 3년 5년 갑니다. 그리고 승소해도 그건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하나만 갖고 중장기적으로 그 사이에 지금 당장 두 세대밖에 재고가 없다는데 그 위에는 어떡하느냐. 이게 왜 기업들도 잘못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쉽게 일본에 의존한 거예요. 그렇죠. 그냥 이거 가져다 쓰면 된다. 적기에 굉장히 고품질에 가격도 높지 않게 익숙해 있어요. 그런데 한 개 품목을 거의 90% 넘게 의존하고 있다는 건 그것도 글로벌 기업들이 굉장히 취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변화를 했어야 했고 국내 부품 산업을 키웠어야 되는데 굉장히 돈 들고 시끄럽고 이건 안 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 아마 한두 개 품목은 분명히 수입 다 변화 내지는 되지만 이게 100여 개 소재 공정 제품에 100개 소재가 있다. 한 개가 빠지면 만들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추경 예산에다 1조 원을 더 포함을 시킨다. 이 부분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런데 당장 지금 급한 불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업들도 머리 아프고 김상조 정치회 실장도 지금 취임하자마자 여기저기 인터뷰하고 지금 급한 불 뿐을 하고 강경환 외부장도 굉장히 바쁘고 손발이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 힘들어요. 그런 와중에 지금 내 후회화하는 게 소비자 물가 상승률 봐야 됩니다. 이거 0%대예요. 경상수지 흑자 전환했다고 어제 말씀은 드렸는데 상품수지 약화 여전하고요. 결론은 디플레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정부는 또 디플레 아니다라고 하고요. 맞습니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발표할 때 성장률 전망치를 무례 0.2%포인트 낮췄어요. 그러면서 물가를 보게 되면 물가 전망도 당초 1.6에서 0.9 무례 0.7%포인트나 낮췄어요. 그러면 경기가 지금 2017년 3.1%를 고점으로 지금 계속 꺾이고 있습니다. 2.5%도 이거 가정이에요. 왜냐? 추경, 이달 내로 통과가 돼서 70%는 두 달이나 집행했다라는 걸 반영한 거고 특히나 이번에 일본의 이런 수출 목립, 수출 보복은 아예 반영도 안 했는데 수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2% 중반 어렵다. 2%도 간신히 할까 말까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특히나 물가의 경우에는 경기가 꼬꾸라지고 있는 가운데 물가가 상승률이 제로로 나왔다라는 건 아직 물론 정부의 얘기처럼 통계 지표상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그러나 적어도 2분기, 3분기 성적표를 봐서 정말 물가가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디플레이에 빠질 위험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부 정책이라는 건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상황에서 어떤 정책을 펴서 이거를 둔화를, 경기 하강을 방어할 거냐를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내놓은 거는 세제 3종 세트, 10점 플러스 알파에 민간 투자하는 것들 갑자기 현 정부 들어서 계속해서 법인세 높였고요. 소득세 높였고요. 종부세 높였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2, 3년 만에 세제 혜택을 준다. 그것도 별로 간에 기별도 안 가는 세제 혜택을 내놨어요. 이걸 경기 하방을 막을 수 있을까? 저는 의문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지금 뭐로 막을 거, 뭐로도 못 막는 수준이 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추경으로도 지금 쉽지가 않아 보인다는 얘기가 이인철 소장님과 저희 방송에서도 지금 꾸준히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고요. 삼성전자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 기업의 대들보고 일본과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지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늘 실적은 일단 전년 동기 대비는 말씀드렸지만 반토막이 넘게 났어요. 그래도 컨셉보다 조금 위거든요. 이게 참 애매합니다. 보는 관점이. 삼성전자 실적을 제외하게 되면 다른 실적이 워낙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삼성전자 실적에 대해서는 이미 눈높이를 많이 낮춰놨어요. 그런데 큰 흐름에서 봐야 될 건 물론 1분기보다, 전기보다 조금 개선됐어요. 4에서 6% 내외로 개선됐고 많이 낮춰진 눈높이를 나타냈어요. 그런데 주식을 보거나 지금 보면 외국인들이 팔고 있어요. 왜냐? 3분기에 회복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더 멀어진 겁니다. 이러면 내년, 내후년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급격한 V자형 반등이 아니라 나이키 커브형이 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지금 이번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부분에 일본의 타격도 물론 있습니다. 그 영향 때문에 외국인이 매도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지금 반도체는 우리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수출 비중이 거의 20%입니다. 지난해 우리 6천억 달러 수출 달성에 1등 공신이에요. 그런데 만에 하나 지금처럼 수출이 7개월 연속 뒷걸음질 치고 있고 반도체 가격 그동안 상반기에 반토막이 났는데 3분기 그리고 4분기에도 두 자릿수 넘게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바닥이 어디냐를 두고서 또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나마 이번에 영업이 6.5조 나왔지만 여기는 이례성 비용이 포함이 돼 있어요.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이례성 비용은 지금 애플이 애플이 자기의 스마트폰용 디스플레이를 삼성에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너무 안 팔리니 자, 만들어 놓은 거 못 사겠습니다. 제가 대신에 약간 도전해 드릴게요. 이 비용이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저런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우리가 실적의 기대치를 높였으니까 주가는 오르겠네가 아니라 3분기 이후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라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에 갑자기 튀어나온 이 악재도 이게 지금 만약에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삼성전자의 실적에도 분명히 영향이 오지 않아요, 이거? 다음 만에 하나 기업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인 보복에서 3, 4, 5번을 들려면 반도체 장비예요. 그렇죠. 반대차 장비 역시 우리는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연관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을 100년 동안 꾸준히 전 세계적으로 소재 산업의 거의 왕국처럼 군림해 왔어요. 너무 쉽게 대량 생산할 수 있고 좋은 품질일 걸 우리는 길들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물건 안 팔겠다는 건 의리인데 물건을 사가는 갑한테 물건 안 팔아 너네 국가한테는 이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다 얘기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주객이 전도됐는데도 불구하고 큰 소리를 못 치는 상황이 된 건데 그러면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3분기 이후에도 실적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안 하는 게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좀 낫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디레미 익스체인지든 재고도 어느 정도 누적돼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거를 해소해 줄 수 있는 게 4차 산업의 평명이 빨라지면서 그 서버 하이엔드의 수요가 좀 늘게 되면 그동안 재고가 조금 해소가 되면서 하반기 들어서는 반도체 수요가 좀 되살아나지 않겠느냐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너무 불확실성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이제 일본이 목리를 부려서 반도체 재고가 이제 빨리 소진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진짜로 가격이 오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원하는 건 미국이 피해를 봐야 돼요. 미국 애플하고 휘레페커드가 반도체... 이거 뭐지? 새우 싸움에 고래등 터지겠네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벨을 견제해 줘야 돼요. 우리가 견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말 안 듣죠? 당연합니다. 만에 하나 이게 그렇게 해결이 안 되면 반도체 가격 급등한다고 해서 우리가 좋아할 게 아니에요. 시장이 쪼그러들면서 하는 건 그거는 불황형 흑자입니다. 결국 시장 자체도 유지가 되면서 가격도 유지가 돼줘야 지금의 흑자 기조가 유지가 되는 것인데 사주는 사람은 더 비싼 돈으로 산다고 그러지만 사는 사람이 없어지면 결국에 파이가 작아지는 거니까 안 좋다는 거잖아요. 조금 더 이제 3분기까지 두고 보면서 힘들겠네요. 실적 시즌 이번에도 프리뷰 좀 해보면. 그러면 이제 이게 갑툭튀라고 요즘 말로 그러는데 일본이 갑툭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 전망을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눈높이 많이 낮춘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 지난 G20 회담의 관전 포인트가 과연 미중이 하위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지적 재산권 문제를 어떻게 가져갈 건가 그나마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화의에 대해서 줄서라고는 하지 않았다는 게 안도를 했어요. 시장도 좋았고 미중 씨는 또 그대 때문에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요. 그런데 물론 청구서는 내밀었습니다. 야 한국 기업들 투자 많이 해줘서 고마워 더해 라는 청구서는 받았지만 그런데 일본이 있게 더 커졌어요. 그래서 사실 실무협상이 지금 진행이 되면서 북한과 관련된 리스크는 약간 해소가 될 수 있고 미중 무역 전쟁도 실무 차원에서는 약간 시간을 벌어놨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때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지금 우리가 어제부터입니다. 어제부터 청와대가 그리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굉장히 강하게 WTO 제소 이외에도 맞대응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게 사실 좋은 카드인지 아닌지는 두고 봐야 돼요. 일본이 어떤 카드로서 이걸 맞대응할지를 지켜봐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맞대응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적어도 한국이 호구가 아니다. 있으면 저렇게 밟으면 밟고 자기네 정치적인 목적으로 혐한 감정을 분리해 일으켜서 분리할 때마다 지지율을 끌어오리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정말 만만한 국가로 특히 아베 정부가 그렇잖아요. 특히 아베 정부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루 이틀에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올해 불매운동하고 일본차 안사하고 해외여행을 덜 가고 이 정도로 충격을 받아서 아베가 두 손 들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서 우리도 대응할 필요는 있습니다. 사실 전화위복이라는 말을 우리가 주로 쓰는데 지금은 전화위복이라는 말을 쓰기는 조금 섣부를 수도 있고요. 피해가 클 수도 있지만 이번 계기로 해서 하나 둘씩 만들어가면서 의존도를 줄이고 또 일본에 우리도 강하다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또 다른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쯤에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